안녕하세요 한국투자진권 슈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은 자산 배분 노트로서 채권투자는 긴 호흡으로라는 리포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미국 CPI, PPI 등 금리 인하의 재료가 되는 중요 지표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들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었고 채권 변동성 지수와 정책 불확실성 지수도 하락 추세를 보이며 불확실성이 높았던 채권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며 신체를 동반하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파월 의장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몇 번의 경제 지표 선전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 지나친 낙관을 가지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 중에서 미국 투자적격 채권과 초단기채를 추천합니다 투자적격 회사체 스프레드는 양호한 경제를 바탕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 채 금리 상승에도 오히려 스프레드가 하락하면서 연초 대비 수익률이 국채 대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 침체가 오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투자적격 채권의 상대 우위는 지속될 것입니다 높아진 금리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초단기 채권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초단기채 ETF인 BIL은 변동성이 아주 낮고 5%가 넘는 매력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합니다 하반기도 위험자산인 주식의 여전히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3분기까지는 주식의 비중을 전진적으로 확대하고 채권은 금리 인하 불확실성을 고려해 자본차익보다는 이자 수익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 사이클의 후반분에 가까워지는 4분기까지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4분기부터는 채권의 비중을 점차 늘려야 하며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도 금리 인하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채권의 투자 매력도를 상승시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분기는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채권은 철분 주레이션을 가진 단기 채권이나 우량 회사채를 편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4분기부터는 점차 장기채를 매수하며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늘리고 중립 수준까지 채권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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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